안티옥 교회의 성도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었던 최초의 신약교회 안티옥 교회의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전도여행에 떠나보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들을 떠나보냈다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일도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 행하던 그들이었으니까 전도여행이라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띄고 떠나는 형제들을 그냥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떠나보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3절 4절 같은 말씀들을 당연지사로 여기고 도리어 그냥 흘려 읽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당연하고도 남는 이런 평범한 일에 각별히 주목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오늘까지 무려 아홉 주에 걸쳐서 기도하십니까 전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하는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성령 하나님의 심도 있는 조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조명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안티옥 교회의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또 안수하고 이들을 떠나보냈다 이렇게 3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여야겠는데 오늘도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다음 주에 가서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또 우리한테 사랑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랑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을 다한 사랑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영혼육을 다한 사랑이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 또 말뿐인 사랑이 아니고 관념적인 마음의 사랑도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이것을 밝혀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실질적인 사랑은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형제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구현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 너의 이웃 또한 그같이 모든 것을 다한 사랑으로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뜻한다 이렇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일서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자기가 보아온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빈 바 없는 하나님을 그가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이 말씀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께서도 일찍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아주 강조해서 가르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같이 읽어봅시다 31절부터 시작 사람으로 왔던 아들이 그의 영광 중에 임하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리니 그러면 그때 그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먹자가 자기의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놓듯이 그가 그들을 따로따로 갈라놓고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놓되 염소들은 왼편에 놓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너희들 내 아버지의 복된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너희던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던 왕국을 물려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린 자였는데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는데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는데 너희가 나를 안으로 맞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더니 너희가 내게 입혔고 병 들었더니 너희가 내게 병문 안 했으며 내가 옥에 갇히니 너희가 나를 찾아 주었으미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런 다음에 41절부터 또 4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오 41절부터 46절도 계속 읽읍시다 그런 다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라니 너희들 벌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굶주린 자였는데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는데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는데 너희는 나를 맞아 드리지 않았고 헐벗었는데 내게 입혀주지 않았으며 병들어 놓고 옥에 갇혔는데 나를 찾아주지 않았으미라 하리라 이때 그들 또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언제 시장하고 목마르셨으며 언제 나그네 되고 헐벗으셨으며 언제 병 드시고 옥에 갇히셨다고 저희가 보고도 수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없니까 하리라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리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해 주지 않았으니 그것이 너희가 내게 그것을 해 주지 않은 것이니라 하리라 그리하여 이들은 영원히 계속되는 징벌로 돌아갈 것이로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리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관념적이고 상념적인 마음의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나 이웃을 향한 사랑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 또 나그네면 안으로 맞아들여주고 병들어 누우면 병문 안 가고 옥에 갇히면 찾아가서 기도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이 구현됩니다 만약 예수께서 시장하시거나 목마르시거나 헐벗으셨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드릴 것이며 어떻게 마실 물을 드리겠습니까 또 어떻게 입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 그분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드리고 입을 옷을 드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필시 뒷곁 장독대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밥 한 줌 올려놓은 다음 또 성황당 같은 곳에 울긋불긋 헝겊조각 걸어놓은 것과 같은 무당지수로밖에 나타낼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어렸을 때 산길 가다 보면 섬찟 섬찟 놀라요 돌무덤이 이렇게 있고 성황당 같은데 울긋불긋 헝겊을 걸어놨죠 그 예수님 옷 입혀준다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헝겊조각이 걸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네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거 받으시겠습니까 또 말이 그렇지 하나님이신데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실 리가 있겠어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굶주리고 우리가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또 옥에 갇히고 이것을 당신 자신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고난에 처하신 것으로 간주하시고 마음 아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읽은 것처럼 마태봄 25장에서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형제에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역설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형제사랑 이웃사랑으로 구현하지 않으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징벌의 위험에 처한다는 경고가 이 말씀 뒤에 뒤따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인즉 당신께서 사랑받기를 바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셔서 명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의 징벌에 처해진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나올 때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구원받아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오해로 비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게 마련인지라 누가 만약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지옥의 징벌에 처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나 모든 것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이 무릎에 이 질문에 자신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죄인들도 하는지라 고마울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부 모호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애통해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명령하시는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닌지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아시고 그런 사랑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 회개,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도우심을 청할 때 당신께서 우리의 사랑을 대신 당신께서 베푸시려고 그런 사랑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역설의 진리다 성경의 패라독스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깔복음 멸시조로 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 이걸 요구하셔요 누가 뺨을 때리면 그에게 다른 쪽 뺨도 내주고 우돗을 빼앗아가는 자가 우리 외투도 빼앗아가는 것을 막지 않는 사랑 청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는 사랑 재물을 빼앗아가는 자들로 도로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는 사랑 상상하기 어렵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고 원수라도 다시 돌려받기를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그런 사랑 이걸 명량하세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지 인간의 심성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굴복으로서 이렇게 하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뺨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 뺨도 내주고 우돗을 빼앗아가는 자가 외쪽까지 빼앗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청하는 자에게 줄 수밖에 없고 재물을 빼앗아가는데도 도로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굴복 이런 굴복은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굴복이 아닌 사랑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굴복이 아니라 승리를 격려하시고 그 승리를 사랑으로 쟁취할 것을 고무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으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개시하셔요 우리 대신 당신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권능이에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로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께 정적으로 의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책략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DNA를 지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유전을 물려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DNA대로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따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우리 DNA가 몸속에 박혀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도 아니에요 이건 숙명이에요 형제사랑 이웃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증거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완전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는 그와 똑같이 완전하여라 이렇게 성경이 요구하는 그 완전함이 이르는 유일한 수단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숙명을 만약 거부하고 기피한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스스로 부인하고 기피하는 것이고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 계획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존재 이유도 존재 가치도 또 존재 목적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가재 도구들이 있죠 그런데 걸쌍이 쓰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항아리가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지고 전등 전구가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또 화분이 시들어 죽고 이럴 때 여러분은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내다 버리지 않아요 우리도 이같이 쓸모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내다 버리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내다 버리지는 않으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수리해서 고치시고 복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다리 부러진 걸쌍 금이 간 항아리 깨진 유리창 시들어 죽은 화초 우리는 고칠 수 없고 복원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고 회복시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셔요 완벽하게 치유하셔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고쳐주십시오 복원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 않으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내 버려 두셔요 기도할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오래 참아주심을 우리가 악용하고 기다려 주시는 것을 무시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을 그야 우리가 내버려 두면 끝내는 내다 버리시지는 못하지만 죽여 버리셔요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지는 못하셔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 데려가셔요 이 땅에 살기 싫어서 일찍 하늘에 올라가고 싶거든 고쳐주십시오 복원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해도 좋아요 기다려 주심을 무시하고 내버려 두심을 내버려 두어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각오하세요 다리 부러지고 금이 가고 깨지고 시든 채 수리되지도 못하고 복원되지도 못하고 치유되지도 못하고 회복되지도 못한 불안전한 몸으로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 이걸 각오하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 하늘로 돌아올려 주셔서 구름이 그들의 시야 밖으로 예수님을 모셔 들여갔어요 이 광경의 제자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넋을 잃고 응시하고 있었죠 그때 흰옷 입은 천사 두 사람이 어느 사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응시하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께서는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도 그같이 완전하게 되어서 하늘로 들어가면 완전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살다가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겠지만 만약 불완전한 채 하늘로 들어가게 되면 불완전한 채 하늘에서 살다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땅에 내려온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배웠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13절 보면 거기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내가 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나니 보라 한 마리 흰말이라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께서 신실하고 진실하시다라고 일컬어지셨으니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하고 전쟁을 하시는 분이니라 그분의 두 눈은 불꽃과 같았고 그분의 머리 외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으며 당신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한 이름이 그분께 있었느니라 그런데 그분께서는 피에 젖은 저고리를 입고 계셨나니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시는 분이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피에 젖은 저고리를 입고 오셔요 재림하신 예수인데 올라가실 때 입으신 그 옷 그대로 입고 오신단 말이에요 피에 젖은 저고리를 입고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뵀어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하루길 거린 올리벳이라 불리는 그 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하자 곧바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함께 지냈느니라 이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였던 것이라 예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가 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이들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곧바로 한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였던 일이에요 무엇을 간구하였겠습니까 성경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필시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불완전한 저희들을 고쳐 주십시오 복원해 주시고 치유하셔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이 아닐까요 기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꽁꽁 묶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어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영을 깨어 일으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동기를 부여해요 기도는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여러분에게 힘겹죠 참 힘에 붙이는 일이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 그리고 존재 목적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땅에서 존속시키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깨끗이 정화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내도록 하신다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이 한 가지만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필수 요건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안티오키의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래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나 권유와 기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이것만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라 하시는 여러분이 참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선포하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새롭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귀에 있고 입에 있고 또 마음이 익숙할수록 되읽고 되읽고 되새겨야만 반추하여야만 소화가 잘 되고 흡수되어서 피와 살이 되는 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진실이죠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은 포도나무 둥치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존재 가치는 포도 열매를 맺는 데 있죠 열매를 맺어야 농부가 가꾸고 존속시키고 또 아끼고 사랑하고 찬미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 가치를 계속 인정해요 그런데 그 열매는 둥치에 열리는 게 아니라 가지에 열리죠 포도나무가 농부에게 사랑받고 찬미 되는 영광을 누리려면 가지들이 열매를 내는 기능을 계속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지들이 열매를 내는 지혜 기능을 발휘하려면 뭐니뭐니 해도 둥치에 단단히 밀착해서 붙어 있어야겠죠 나무 둥치에 붙어 있더라도 열매 맺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지들을 가져다가 아궁이에 넣죠 포도나무까지는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고 열매를 내야만 그 존재 이유와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시킨 목적이 유지돼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까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열매 맺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요한이서 4장 8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도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요한 보금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코데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DNA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필연이에요 포도의 DNA를 가지고 있다면 포도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DNA 성령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선 육신의 열매와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열매는 뭐라고 그럽니까 갈라디아에서 5장 19, 20, 21절이 이에 답해요 간음, 음행, 더러움, 음역, 우상숭배와 무당짓, 증오, 으르렁거림, 경쟁, 분노, 다툼, 선동, 이단적인 행동, 시기, 살인, 술취함과 반역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이 다 육신의 열매라고 나열해요 성령께서는 갈라디아에서 5장 1절에서 이런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셔요 육신의 열매를 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열매를 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 23절이 답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 즉 기쁨과 합형과 오래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이요 온유와 절제니 그것을 막고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지금까지 나온 우리말 역본들은 이 부분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합형과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성령의 열매가 마치 아홉 가지인 것처럼 해놨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 한 가지에요 킹지임 성경은 성령의 열매 love, joy, peace, long suffering, gentleness, goodness, faith, meekness, temperance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을 단수형으로 표기해서 복도가 아니라 단수형으로 표기해서 이게 아니라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는 is 이렇게 해요 The fruits of the spirit are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수로 표현해요 기쁨이 사랑이고 합형과 오래참음이 사랑이고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 온유와 절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합형과 오래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로 표현되는 사랑 이것이 성령의 열매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쁨으로 대하고 합형으로 대하는 건 당연하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못마땅한 일을 해도 오래참아요 다정함을 잃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정중한 태도로 그 사람을 배려해요 이것이 kindness에요 온화함 또는 gentleness 또는 kindness kindness는 배려한다 kindness는 배려한다 kindness는 뭐예요? 종류죠 너와 내가 같다 한 종류다 이걸 배려라 그래요 gentleness, 온화함, 정중함, 다정함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온화함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랑 앞에서 온유하고 육신의 욕망을 억눌러서 절제하게 마련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사람의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이어진 24절 갈라데소 5장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을 십자가형에 처하여 성정과 정욕을 죽여버렸다 보세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분과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물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그리스도를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분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믿는 자 성경에서 믿는 자라고 할 때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말씀은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믿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그분 안에 안기는 대상이에요 한 몸이 돼야 되는 밀착해야 되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질 않아요 우리를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이들을 꺼내어서 제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원 17장 6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우리들에게 예수님 당신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선명히 전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원 17장 6절에서 아버지께 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줬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늘 배워왔죠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들 즉 하나님의 영 말씀들은 또 영이다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요한복원 6장 6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DNA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이 그래서 22절 23절 24절에서 사랑을 성령의 열매로 맺고 육신은 십자가형에 처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25절 26절에서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 25절부터 시작 우리가 과연 성령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심기를 건드리고 서로 시기하며 헛된 영광을 탐하지 말자 이렇게 성령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또 독려하셔요 육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휘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말로만은 되지 않죠 생각만으로도 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실질적인 많은 것이 필요하게 마련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배가 고프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먹을 걸 어떻게 해서라도 줘야 되잖아요 목이 마르다 마실 물을 줘야 되잖아요 나그네 되었으면 어떻게든 안으로 맞아들일 집이 필요해요 병들어 누우면 순발하고 간호하고 치유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돼요 옥에 갇히면 차자가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줘야죠 우리 자신에게서 이런 모든 능력이 나오기를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가 굶주렸다 그래서 먹을 것이 내게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가 필요한 것을 내가 다 해 줄 수 있어요? 병들었는데 내가 치료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게는 참으로 그를 위해서 해 줄 일들이 많은 것들이 필요해져요 또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그가 설사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더라도 그에게 선을 행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오래참, 너그러움 이게 필요하죠 심지어 나를 깔보고 멸시적으로 대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온유함 이게 필요하죠 뺨을 때리더라도 다른 쪽 뺨도 내줄 수 있는 이런 너그러움 온유함 내 우쩌거리를 빼앗아가도 외투 또한 내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런 관용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 이런 마음, 이런 심성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지 인간에게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와 거하고 계셔야만 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청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부하신다 그랬죠 또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내리시는 결론 그 결론이 뭡니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청하게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영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야 그 말씀 즉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 영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 청해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 있고 성령께서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일상 중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성령께서도 그 사람 안에서 실질적으로 거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실체는 성령 하나님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허구가 되고 말아요 실제가 아닌 상상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밀착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림에 지나지 않아요 관념적인 환상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해 있지 않다는 건 또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꺼내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조치에 반기를 들고 이 세상 폐역 안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밀착해 살지 않고 이 세상 폐역 안으로 돌아갈까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요한일서 2장에서 2장 15절 16절에서 육신의 정역 눈의 정역 생명의 교만 이것으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느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역 눈의 정역 그리고 생명의 교만이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육신의 정역이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의식주에 대한 육신의 기본적인 욕망을 말해요 눈의 정역이란 이 육신을 위한 기본적인 욕망이 충족된 다음에 오는 욕망 즉 예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문화적 쾌락에 대한 욕망 또 세속적인 권력이나 명예 같은 사회적 쾌락을 쫓는 욕망 이걸 말해요 눈의 정역이란 그리고 생명의 교만 이거는 살아있다는 데서 오는 교만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망각하는 교만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겸손하게 살지 않는 교만 이걸 생명의 교만이라고 해요 다른 역본들은 이 말씀을 the pride of life예요 이 말씀을 이생의 자랑 또는 생의 자랑 또는 천주교 여권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 이렇게 해놨어요 얼투당투 않게 왜 이런 오욕을 했느냐 하면 이 말씀의 뿌리가 창세기 3장 1, 2, 3, 4, 5, 6절에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그걸 간과해서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들림성보다도 더 간교한 피조물이 있었죠 뱀이었어요 뱀 사탄 이 사탄이 인간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대로 동산의 갓가지 나무에 달린 것을 먹지 말라 그러셨느냐 하고 논지심으로써요 동산의 갓가지 나무에 달린 것을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 달린 것만은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브를 한번 떠 보려고 여자를 한번 떠 보려고 논지심 모든 것 다 먹지 말라 그러셨니 이렇게 슬쩍 질문을 던졌어요 이브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동산의 나무에 달린 열매를 먹어도 된다 얼마든지 먹어도 되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대답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는 말을 자기가 더했어요 또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서 반드시라는 말을 살짝 뺐어요 더하고 뺀 거죠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한마디라도 더하고 빼는 오만을 범하도록 유도하려고 사탄이 인간 여자에게 동산의 갓가지 나무에 달린 것을 먹지 말라 하셨느냐고 넌지시 물었던 거예요 이브가 그만 거기에 넘어갔죠 이것을 본 사탄이 이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은 너희가 거기에 달린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드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러시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브는 반드시 죽지는 않으리라는 이 뱀의 말에 귀가 슬키되어 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무시해 버렸어요 반드시 죽지 않으리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용기를 얻고 생명의 교만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맛있는 나무를 보니 그 나무가 어땠어요 음식으로 삶기에 좋아 보였다 육신의 정욕이 고개를 들었죠 먹는 문제 그리고 그 나무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탐낼 만큼 눈에 즐거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이번에는 눈의 정욕이 발동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신 것을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다고 지혜가 말해놓고 제멋대로 덧붙여서 말해놓고 그것을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덥석 따서 입에 넣었어요 생명의 교만은 이처럼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헌과 몸을 다 함께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말살해버려요 그리고 죄를 짓고 스스로 죽음을 불러들여요 그런데 이분은 또 그것을 저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러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죽음을 남편에게 건네줬어요 생명의 교만은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죽음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서 죄짓게 만들고 그에게 죽음을 건네요 사람이라고는 자기 말고 자기 남편 아담 한 사람뿐이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다른 사람이 또 있었더라면 이분은 아마 그에게도 거침없이 그 열매를 주고 먹게 하고 죽게 만들었을 거예요 제 남편을 그렇게 만들 정도였으니 다른 사람인들 내버려 뒀겠어요 창세기 3장의 이런 대목에서 이생의 자랑이나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에 빠졌다는 따위의 이야기를 성령께서 하고 계신 리가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바람에 눈의 정역 육신의 정역 여기에 들뜨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버리고 죄를 어떻게 짓게 되는가 어떻게 죄를 짓고 타락해서 죽음을 스스로 불러들이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정역 눈의 정역을 채우고 나면 당장 오늘 밤에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생명의 교만이 고개를 든 나머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형제들에게까지 죄짓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때 나타난 원초적인 모델 케이스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걸 지금 성령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런 모델 케이스를 상철 형제 잘 들으세요 판관기 14장에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런 모델 케이스를 창세기 3장에서 원초적인 모델 케이스인데 또 한 번 판관기 14장에서 보여주세요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이게 그 모델 케이스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던 중에 우리 상철 형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판관기에 보니까 삼손이 사자의 시체 속에 꿀이 가득한 벌집을 발견하고 거기서 꿀을 따서 먹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의 아비어미에게도 주워 먹게 하였는데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따왔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별로 눈길을 주지 않고 흘려 읽고 넘어가기를 반복했던 부분이어서 이 대목에서 저도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는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한 번 구해 본 다음에 나중에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판관기를 열고 그 대목을 보았더니 참 놀랍게도 앞에서 본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도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생명의 교만에 빠져 타락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자기만 죄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드는 모델 케이스를 바로 여기 판관기 14장에서 또 한 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성령께서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인도하셔요 판관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던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때 단지파족속 가문에 속한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불임이어서 아이가 없던 차였는데 주의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그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예고해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한 술도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로 돼 그의 머리에 삭도가 되어지지 말아야 할지니 이는 그 아이가 탓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시르인이 될 것입니다 나시린 그리하여 비로소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내게 되리라 이렇게 판관기 13장 4절 5절에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얼마 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일컬어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시르인 나시린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죠 나시르인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거룩하게 봉헌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몇 가지 까다로운 규범을 조건으로 제시하신 다음에 그 규범대로 잘 지키면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받으신 사람 이걸 나시린 나시르인이라고 성경에 말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민숙이 6장에 제시되어 있는 이 나시르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규범들을 낱낱이 살펴봤어요 민숙이 6장 2절부터 7절에 제시된 규범 시간관계로 읽지는 않겠어요 이 규범을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이 낳게 된 아이에게 규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출생한 아기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삼손은 그의 부모의 서원이나 그 자신의 서원으로 하나님께 나시르인으로 봉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 봉헌되도록 명령하셔서 어미의 태에서부터 나시르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도 부모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한 술도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불교란 것도 먹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도 나시르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봉헌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삼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도 더러운 것을 먹고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규범 하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어른이 되어서 팀낫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어느 포도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그에게 덤벼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의 위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가 마치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려잡듯이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다 이렇게 판관계 14장 4절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성령의 힘을 얻어 맨손으로 그 사자를 때려잡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얼마 뒤에 자기 손에 맞아 죽은 그 사자의 시체에 접근했어요 나시르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규범을 어겼단 말이에요 나시르인으로 하나님께 봉헌되기로 서원한 사람은 심지어 자기 부모가 죽어도 그 시신에 접근하거나 만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까다로운 엄격한 규범이 있었죠 사자를 만나고도 물려죽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때려잡았다는 데서 오는 생명의 교만이 고개를 들었던 거예요 그 시체가 자기가 때려잡은 거야 내가 사자를 만났는데 봐라 내가 버젓이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오히려 사자를 때려잡았지 않느냐 이게 생명의 교만이란 말이야 이게 고개를 들어서 의기양양하게 그 시체에게로 접근했어요 그리고 더러운 곳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규범을 무시하고 벌들이 그 사자 시체에 집을 짓고 벌들이 가끔 이 시체가 바싹 마르면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런데 그 벌집에 꿀이 잔뜩 저장돼 있어요 이걸 보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정역이 고개를 들어서 그 꿀을 싸먹었어 더러운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그 규범을 어기고 말았어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것을 먹고 몸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어요 나스르 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삼선의 죄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지난 날 창세기에서 이브가 하나님께서 그 맛인 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 남편도 죄를 짓게 만들고 죽음을 건네주었던 것처럼 삼선도 그 꿀을 저만 먹고 만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제 아비엄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저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도록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교만이 하는 짓이에요 이때 삼선은 그 꿀이 사자의 시체에 지은 벌집에서 따왔다는 것을 아비엄에게 숨겼어요 만약 그 이야기를 하였다면 아비엄이가 깜짝 놀라서 너 하나님의 규범을 왜 어겼느냐 나스르 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고 핀덴을 줬을 텐데 삼선이 암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아마 성경에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이브가 그 나무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 줬을 때도 아마 이게 그 열매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요 라는 말을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무것도 몰라도 덥석받아 먹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육신의 정역, 눈의 정역, 생명의 교만은 이처럼 스스로 죄를 짓고 타락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고 타락하도록 끌어들여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뤄지는 못하겠죠 나시린, 나시르 인이에요 정확히 발음하면 이 나시르 인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모형이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하게 봉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 2, 3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느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거룩한 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도리에 맞는 너희의 섬기민이라 그런지 이 세상이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모될지니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나니 무엇이 선하고 완전하여 그분께 받아들여질만한지를 확실히 알게 되느니라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각자에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자기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높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있는 그대로 생각하라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이라고 아까 예수께서 연봉은 17장 9절에서 말씀하셨죠 성령께서도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것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자주 독립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자주 독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 안겨 있는 그래서 그분의 지체들로서 그분께 종속되어 있는 자주 독립이 아니라 종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앞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되어 있는 나즈르인들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지방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런 뜻만이 아니라 나시린 예수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이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침례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침례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팔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무슨 몸통 허리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르지만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각자의 있는 그대로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킹잼 성경은 The Measure of Faith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믿음의 분량 이렇게 되겠죠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믿음의 분량 이것은 믿음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믿음이란 내가 믿고자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분량이란 내가 많이 믿고 내가 적게 믿고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나를 당신 품에 하나 나와 암을 이루시고 나와 한 몸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거듭 거듭 조명받아 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 이 말은 나와 한 몸 나와 한 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 몸에 어떤 지체가 되어 있게 하셨는지 하는 믿음의 목 한 몸 된 자로서의 할당된 목 이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이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많은 믿음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조금밖에 주지 않으셨다 이런 따위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떤 소명으로 부르시고 어떤 몫을 맡아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이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있는 그대로 생각하라 이 3절 말씀에 이어서 4, 5, 6, 7, 8절을 읽어보면 확실히 그걸 알게 돼요 믿음의 분량이 할당된 믿음의 몫을 의미한다고 성경 자체가 주소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3절 말미부터 우리 한 몫을 읽어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자기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높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있는 그대로 생각하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을 가졌고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닌 것 같이 우리도 여러 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오 각자 다른 사람의 지체들이니라 그런 즉 우리에게 상의한 은사들을 가졌으니 예언이면 할당된 믿음의 몫에 따라 예언하고 섬김이면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곧면하는 자는 곧면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며 나누어주는 자는 다른 생각 말고 나누어주고 지도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자비를 보이는 자는 활기 넘침으로 하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 할당된 몫이 섬기는 몫 가르치는 몫 곧면하는 역할 또 나누어주는 역할 지도하는 역할 자비를 보이는 역할 등등 각기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래의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후부터는 이 믿음의 불량이라는 말을 고치기로 했어요 할당된 믿음의 몫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6절에서 지금 읽은 6절 보세요 할당된 믿음의 몫에 따라 이게 믿음의 불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고쳐 옮기기로 했어요 헬라오 원문도 이 메조를 헬라오로 메트로니라고 되어 있어요 메트로니란 음악에 그 악보가 있죠 악보에 보면 음표가 있어요 그 음표는 박자를 나타내고 또 음계를 나타내요 너는 도다 너는 미다 너는 도미솔더다 뭐 이런 식으로 음계가 주어져 있고 또 너는 한 박자다 두 박자다 한 박자 반이다 이게 몫이 주어져 있어요 그걸 메트로니라고 해요 우린 여기 없는데 메트로노미가 뭔지 아시죠 피아노치 때 박자 맞추는 거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게 할당된 몫이에요 각 악보마다 할당된 몫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이것도 별 생각 없이 필요한 믿음의 불량 이렇게 해왔는데 고치기로 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에베소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나 세상으로 나가서 자주 독립하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주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에게 할당된 몫을 저버리는 것이죠 어떤 때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것이 고개 들고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생명의 교만이 발동하게 되면 이번에는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죄짓게 하고 죽음을 불러들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나지 않고 붙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을 십자가형에 처하여 그 성정과 정욕을 죽여버렸다 하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도 세상을 기웃거리게 돼요 그리고 그 유혹에 마음이 흔들려서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가 생명의 교만으로까지 발전하고 그런 나머지 다른 형제들을 멸망의 구렁통이로 끌어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대개는 아주 감미롭고 매끄러운 말로 형제들을 꾀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아주 다정하게 보이고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느껴져서 여기에 형제들이 걸려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로마서 12장의 이 대목에서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9절에서 형제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정하게 애착해 있을지니 서로 우대하고 공공하면서 그리하라 이렇게 10절에서 또 건면하시오 그런데 그 다정함 그 애착 그 우대하고 공경하는 형제 사랑이 거짓 사랑이 되지 않도록 11절에서 일함에 있어 기울이지 말라 주를 섬기는 가운데 영안에서 뜨겁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란 중에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 쉼없이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그리하라 결국은 기도란 말이에요 쉼없는 기도에 전념해야만 영안에서 뜨거울 수 있고 그래야만 거짓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손이 손으로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발이 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게으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이 고개를 들었다는 증거예요 주를 섬기는 가운데 영안에서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생명의 교만에 들뜬 증세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영안에서 뜨겁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고 듣고 이야기하고 전하는 데 열정적인 것을 말해요 영안에서 뜨거워야만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 담긴 진리만을 내가 이야기하게 돼요 그것도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거짓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거짓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다 같이 모든 일에서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성장해요 머리이신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자라가게 된다 이렇게 예비서서 4장 15절 16절이 말씀한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안에서 뜨거운 가운데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우다하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공경하게 된다 그랬습니까 쉼없이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이것이 로마서 12장의 이 대목 결론이에요 쉼없는 기도에 전념해야 영안에서 뜨거울 수 있다 거짓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복된 예배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쉼없는 기도에 전념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가정에 화평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윤희건 형제님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송사를 맡은 변호사에게 위로부터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이 분별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정의감으로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는 큰 권능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형제님 가정에 걱정 근심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의탁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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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